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먼저 보시죠. 이 지사입니다. 선임하면 선임에 대해서는 약정을 할 때 금액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거랑 같은 거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거나 경기지사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을 변호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맞는 거를 아마 제고했겠죠. 알려진 대로 송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야당에서는 무료 변론을 받았으니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송 후보자는 이름을 빌려준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법적 용역이 많은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서 변호사들끼리 수입료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수입료를 잘 안 받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두 분 다 다 지금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큰일하시면 여쭤보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다른 사항 같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관행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딱히 꼬집어서 이걸 품법이다. 부정청사금지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수희 변호사께서 고개를 살짝 저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들끼리는 수입료 얘기를 안 하는 관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사건을 선임을 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선임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변호사들.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하기는 힘들어요. 스트레스 심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 때 실비 정도는 주죠. 그리고 사건 따라 달라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수입료를 주고 선임을 하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인들 사건을 도와줄 때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교통비 수고비 정도 받고 몇백만 원 수고비 정도 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을 맡긴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돼서 지사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 하더라. 정치권에서 그냥 그런 경우는 낙선을 했는데 명예에서는 될 거라고 보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법 위반이 되니까. 이거는 두 사람 모두가 이거는 체크를 했었어야 하죠. 이거는 부주의함이 이런 법 위반을 만들었지 않나 보여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여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거의 안 받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연명으로 참여할 만한 사건은 수임료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닌 사건에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이지사님의 선거법 위반 그 재판 부재가 확정 판결 날 때까지 1년 10개월간 재판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이제 상부유의서 내실 때 다 민변에서 열심히 공익적인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죠. 그런 뜻으로 같이 거기에 참여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수임료가 얼마냐 받았냐 안 받았냐 참 그런 것 같고 따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배알이 많이 꼴린 것 같습니다. 일단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반박은 적절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 과연 공익사건에 해당하느냐라면서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재반박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모든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요. 공익활동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무료 상담을 하거나 무료 소송을 해준 것도 모두 포함돼서 무료 소송을 할 때 그게 꼭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사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변호사들에게 모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무료 소송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변호사 단체에서 무슨 무슨 단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무슨 무슨 변호사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재판에 실제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올려져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시에서 선임계를 내거든요. 이런 실무적인 간행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가라는 건데 그럼 공직자는 무료 변론을 모두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법과 아닌 경계선에 있다고 보이는데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권력자한테 무료 변론해서 나중에 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반됐다고 볼 소지도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판사 검사도 일상 공무원들도 경찰 소방 공무원 모두 그러면 무료 변론을 지연받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부정 청탁 금지법에 해당될 것이냐까지 논의가 돼야 공직자들이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없을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분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